오늘 아침은 안 흘리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올게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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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실에 밋아주기 고추 kids 물이 꼼꼼히 계란 삼겹살 소금 황토리 uite 곰돌이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올해 달력을 늦게 사가지고 속지 주문한 게 왔거든요.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전에 수반 달력 재활용하려고 고민 안하고 같은 데서 주문했거든요. 한번 이거 갈아서 갈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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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찜고 . . . 삼겹살 요통기한이 오늘까지라 신선도가 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다 먹고 치워야겠어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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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잠시, 잠시, 잠시. 아, 맛있다. . 저는 스노우볼 만들고 이소말트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탕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일반 설탕보다 만들기가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작게 두 개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설탕을 넣고 볶아주세요. 설탕을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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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최프로님처럼 야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요원에 미리 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친구 따라서 코스트코 갔다가 해일이 쪽에 구경 좀 하다 들어오려고요. 지금 코스트코에 제가 되게 궁금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있으면 사서 들어올게요. 오늘도 날씨가 영화라서 되게 따뜻한 코트에 오랜만에 이 코드로이 원피스도 입어봤어요. 이렇게 따뜻해있고 이러면 다녀올게요. 이렇게 따뜻해있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따뜻해있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따뜻해있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따뜻해있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다녀올게요. 오늘은 우리의 면을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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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새우가 아직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새우전도 한번 붙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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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 소금 고추 고추 소금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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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라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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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둑 가게 고기 설탕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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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5분간 더ilos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